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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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너 그거 문제다? 별것도 아닌 일 괜히 크게 부풀려서 미리 걱정하는 거? 아니... 로이스가 여기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말했잖아. 아니 이런저런 말 나와서 이미지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제발 쓸데없는데 신경 좀 쓰지마. 어른 좀 써. 나한테도 좀 쓰라고. 신경. 강력 있게. 강력 있게. 강력 있게. 네. 네. 나한테도 좀 쓰라고. 신경. 더? 더 올려 더. 더요? 네. 액션. 나한테도 좀 쓰라고. 신경. 너라도 내 맘 좀 편하게 해 드려. 콜라보 안전이 없어진 거 아니니까. 아. 감독님. 강력 차라리 한 번 더 봐봐. 강력. 강력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지금 정도 올리면 되니까. 어 맞아 맞아. 네. 나한테도 좀 쓰라고. 신경. 비가 오는데. 아니 몇 번 맞았어요 저거. 아 그래서 아까 막 그어였어? 그래서 웃겨. 정수대 딱 그어였어. 안 오는 거야 이랬는데. 이씨가 진짜 계속 흐름이 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왜 이렇게. 이거야 넓은거. 넓은거야. 왜. 아무것도 못하고 쐈 수 있어. 이것도 돼. 이거. 쐐어. 뭐야. 저거 삐진 거야? 뭐야. 이런 친구가 있으면 진짜 짜증나 할 것 같아. 뭐냐? 괜찮니? 설마 그런걸로 끼치게? 소리라고. 애기. 소진이 애기인 것 같아. 더 오는 거 알지? 아니. 도리니가 너무 쿨하게 나와. 캬워. 맨따가 돼가지고. 원래. 진짜. 무엇이 그럼? 잘 익었어. 뼈가 됐어. 뼈가 됐어. 예. 나 잘 안 놓고. 제가 선물 줬는데 버렸어요. 그 스탠드만 하나 올래? 진짜 너무하다. 하나 더 해봐. 필요 없어, 나. 그래? 내 손을 쓰레기처럼 버렸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생각받지 않을 거야. 그 생각도 없었어. 너밤 붙은 나뭇가지. 똥똥이었으면 감사하게 받았을 텐데. 네. 훔쳐 받았을 텐데. 내가 인정했을 텐데. 죽었어. 근데. 진짜 행복했을 텐데.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똥똥 아니에요? 너무 좋아. 무단, 무단. 아니지. 너무 스탠드 귀찮아. 아, 내가 똥아가라고 하면 돼. 왜 진짜 인정해. 이거 제 돌잔치 때 사진이고요. 이것도 가면 한 살 때 저의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되었답니다. 짠. 가서 자. 어? 여기다가 들어 나오면 담배로 딱 인터세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탁 탁 탁 탁 탁. 나 여기서 자할래. 그래서 어이없는 시우가 약간 굳이 대본상으로 겹쳐지는 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저쪽으로 그냥 쇼파로 안으로. 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티룸, 티룸 안쪽으로 쇼파로. 여기 쇼파로 가면 돼. 아, 쉬운 여기고. 아니 쉬운은, 이따가 쇼파때는 자기가 손발자고 있다가. 이따가 저쪽에서 벌어진 거야. 굳이 편한 쇼파가 있지만, 저 불편한 쇼파에서. 저 여기에서 열래요. 아, 여기서 바로 가야지. 엄마, 아빠가 아타타 공간이니까 조금, 너무 개망적인. 불편해서. 아주, 아주. 자꾸 편하게 찍으려고 하지 말라고. 뭔 소리야. 지금 되게 편해 보이잖아.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이게 지금. 편해 보여. 편해 보여? 편해 보여. 그럼 내가 연결 진짜 잘하고 있었나요? 누나는 지금 서 있잖아. 오늘 늦게 나왔잖아. 나 오늘 별로 빨리 왔잖아. 아직 안 올라오는 걸로 했어. 아... 뭔 소리야. 나 아침 8시에 나왔어. 왜 오늘 아침에 나왔죠? 뻥치지 마. 감독님 아까 나한테 늦게 나왔다고 했어. 왜 거짓말해. 아, 내려가면 뭐 하겠. 무슨 차? 나 여기서 살래? 우리 가? 나 안 가기로 한 거 아니야? 가기로 했어? 어 안 가기로 한 줄 알았는데 어디 가나 이래? 이거 왜 집에 있는 것부터 가 2층쯤에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자가 있는 거 2층 가네? 소린이를 좋아하니까 너무 더 부자야 지우인가? 일단은 지금 앨범 위치고 밑에 다 된 거면 말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